아 근데 반 아닐까? 아이고 저걸 못 잡았다 이제 봐야 돼 2층 2층 2층에다 쳐줘야 되는데 일단 오 이걸? 아 이거 육아씨 좀 아쉬운데? 아 120만 많이 모았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목표물이 포착되었습니다 제한시간 내에 완전 파괴하십시오 제한시간 내에 패스 반 같은데 꼭 진거 보자 안 왔네 안 왔네 한 명을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 큰일나다 안 왔네 그 샀던거 오 좋은데 아 맞네 그 샀던거 오 좋은데 한번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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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4층 가는 반인것 같은데? 어르신이 났었어 아직 2층인줄 아네? 패빙 먹어주시고 아 오늘 패스저항도가 좀 살짝 하시는데? 폭 다 써버리고 죽을비온다 이거 폭이구나 어우 근데 진짜 지하가는 사람들은 꼭 정해져있다 진짜 딱 요새 분들이 아니야 확실히 아 가는 반 같은데? 어 그러보니까 더니러니 나가셨네 어 그래도 아 대캠 가스 시작 아닙니까 아이고 괜찮아 괜찮아 어차피 대캠 우리 또 잘하고 있네요 예 이따가 자리 나면 또 들어오셔도 됩니다잉 편하게 보고싱 아 오늘 일찍 일찍부터 다 되셨구나 오케이 패스 봐 2층 까꿍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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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 까꿍 안하시네 힐 자 지하에서 지치기 오는 인원은 무조건 있을 거고 초월이 형이 보고있나 손적이구나 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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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령 뭐해 일어나요 빨리 지금 아니라면 강태다 상단이고 으 급한 용어가 있으신가 보네 패스 패스 으 으 백업부자님 안녕하세요 그거 설정 누르시고 설정에서 품질 고급 1080 세팅 하시면 됩니다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콜 drain 어 으 어 있을 거고 오른쪽 전방에 있을 것 같네 느낌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흐물이 있어 무조건 이거 아 있잖아 아 참말로 investments 화질 신세계죠 그죠 나이스 근데 확실히 지금 dpi 400에 10이거든요 제가 감도가 703에다가 지금 크게 막 제가 막 기복만 안오면은 일단 평타이상은 치는것 같아요 물이 막 그게 안하면 제가 몇번 쏴보니까 지금 보니까 수평들이 샷이 또 쎄시네 그죠 쎄요 사실 아 근데 반 아닌가 아이고 저걸 못잡았다 이제 바로 2층이 있다 2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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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층에다 쳐줬는데 아야 아군이 5 이걸 헌스 님 고야 따뜻다 아이고 배가 경이 말하는 거 감사합니다 근육치료로 바로 승리 2층 꼬레이 38에서 꼬레이 누가 패스팅을 저를 놓겠다고 어 먹었네 뭐야 이거 자꾸 전판이랑 어떻게 뭐 데자뷰인데 계속 이렇게 되냐 어떻게 못 들어가니까 빼야겠다 같은 플레이를 하면 안돼 아 야 이거를 한 마누만 아우 브라질전 중계는 아프리카TV로 킵니다 월요일에 휴방하려고 했는데 월요일 저녁에 한 10시쯤에 늦게 와가지고 방송 시작해가지고요 새벽 아침 6시까지 방송하려구요 그 다음 화요일에 휴무 그게 낫지 않을까요 16강전 봐야지 같이 봐야지 보실 분들은 그만 때려 뭐야 우리 배 하하 나 쏴 줄 알았다 아 당연하죠 새벽 4시라도 우리나라 경기는 무조건 켜야지 아군이 패배하였습니다 그래서 출근 하시는 분들은 이제 조금 일찍 잤다가 일찍 주무시고 한 뭐 후반전에 일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고 같이 보실 분들은 또 보시고 그러면 되겠죠 그럼 되겠죠 짱 나오겠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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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 유것이 좀 아쉬운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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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경고 폭탄이 설치되었습니다. 16강 병력틀레는 안주지 않을까 2002년도때도 4강 진출하고 준거 아니에요 16강까지는 안줄듯 16강은 월드컵이 좀 빡세긴 해도 16강은 어찌됐든 올라갈 수도 있는 상황이라서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필쳐 가려면 난이도는 아시안게임 금메달이 더 쉬울 수 있어도 최소 8강 이상 되야될 듯 아 좋았어요? 원정 16강? 우리 남아공 때? 아 죄송합니다 번복 번복휘동 하겠습니다 줬으면 인청 아 16강으로 줬다고? 야 근데 이게 그렇구나 구름이니만 나세용 16강으로 줬다고? 와 이거 스읍 아 이거 포울 어디가야 되노 아 잠깐만 멈춰 남아공 때 졌었구나 어 뭐라 원정 16강이 와 그러면 거의 최초의 업적이라 그런가 뚜기뚜기반 16강으로 줬으면 아 16강때 이기고 면제했었다고요? 진출... 그렇지 진출했다고 면제는 좀 형평성에 좀 아쉽긴 하지 형평성이 나온다 ㄹ прид bez 납득 arily poquito 기계 어지러우 도전 여긴 프로필로 예방 공원 여긴 ok 창 그거 봤는데 아 중을, 아니 중적 봤어서 없네 봄에 봤는데 작게 내려간거야 그 사이에 아 제가 1인자라 저 한 99인자 99인자 인정 이네 아 잠깐 타임 봄이 안 끝나 이겼지? 이겨줘! 나이스! 사파렘 어서요 지금 혼자 몇개 받았는지 3신분 있나요 혹시? 아니 6개 이상 떴겠지 아 7월이 오버 아니야? 3월이만 떼서 킬좀 대합빙 까주면서 오케이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야 좋았다 자 30개까지 두걸음 야 제발 3월 남았다 별아 진짜 센스 있지 별아 센스 믿는다 별아 좋은 센스다 뭐야 뭐야 출동 구나 구나 물에도 한정 É 딱 봐도 패션이 다른데 진짜 신중하시네 절대 일부러 진거 아닙니다 자 화이팅 화이팅 30길로 깔끔하게 마무리 했어야 되는데 레인저가 좀 얇네 몸이 얄쌍하네 큰 좀 와줘라 우리 큰 외롭노 맞았구나 맞았구나 아니 체크를 못했네 흐흐흐흐 흐흐흐흐 오케이 해그심하고 있었대 상대방 누드 아이디 블랙 당했다 알갓 저 meta 동영상 탭 내장 평소에 대해서 동영상 같은 사회